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이야 넌 새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고터새로 남의 돈을 무조같이 떼 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오김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늙은 영감의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 무나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 놓은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인연의 돈을 먹겠는가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봐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봐서 싼 별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고 뭐야 누가 안 갚는 데냐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말이야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앉게 된 인연이 체면은 뭐고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다든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염상섭 작가님의 두 파산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파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정례 모친과 오김은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일본 유학까지 함께한 사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것에서 보듯 두 사람의 현재 삶은 전혀 딴판입니다 정례 모친은 상식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적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오김은 육신의 안일과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속물적 삶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염상섭 작가님은 서울 출생입니다 보성학교를 거쳐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자퇴 후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됩니다 1921년에는 개벽의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받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표본실의 청개구리, 전화, 조그만일, 임종, 두파산, 굴레 등 다수화, 장편, 삼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두파산 염상섭 어머니, 교장 또 오는군요 학교가 파한 뒤라 갑자기 조용해진 상점 앞길을 열어놓은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고 등상에 앉았던 정예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다 본다 그러지 않아도 돈 걱정에 팔려서 테이블 앞에 멀건이 앉았던 정예 모친도 저절로 양미간이 짜부타여졌다 전방 안에서 학교를 파획하는 길에 공짜 만화를 보느라고 아이들이 저편 구석 진열대에 옹기종기 몰려섰다가 교장이라는 말에 귀 번쩍 하였는지 조그만 얼굴들을 쳐든다 그러나 못이 두루마개 자락을 펄럭이며 우둥둥한 총 늙은이가 단장을 짚고 쑥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저희끼리 눈짓을 하고 킥킥 웃어버린다 저의 학교 교장이 나온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어째 이렇게 쓸쓸하우 영감은 언제나 오면 하는 버릇으로 상점 안을 휘휘 둘러보며 말을 건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한때와 점심 한나절이 한창 붐비죠 지금쯤이야 다 파에 가지 않았어요 안주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앉은 채 무관이 대꾸를 하였다 교장은 정례가 앉았던 등상을 내어주니까 대신 걸터 앉으며 따는 그렇겠군요 그래도 팔리는 거는 여전하겠죠 하고 눈이 저절로 테이블 위에 손금고로 갔다 이 역시 올 때마다 늘 케어 묻는 말이지만은 또 무슨 딴 생각이 있어 붙이는 수작 같아서 정례 어머니는 그야 다소 들쭉날쭉이야 이쯤 하는 원 요새 같아서는 하고 시들이 대답을 하여 준다 어쨌든 좌처가 좋으니까 하루에 두어 번쯤 바쁘고 편히 앉아서 내 다소 식구가 뜯어먹고 살면야 아낙네 소일로 그만 장사가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 그리고도 빚에 쫄리다니 알 수 없는 일이로군 왜 그런지 이 영감이 싫고 멸시하는 정례는 누가 해달라는 걱정인감 하는 생각에 입이 삐죽하여졌다 날마다 쓸쓸히 나가기야 하지만 원체 물건이 자니까 남는 게 변변해야죠 여주인은 또 맞이 못해 늘 하는 수작을 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영감이 더 유난히 물건 쌓인 것이며 진열장에 늘어놓은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정례의 모녀는 그 뜻을 짐작하겠느니만큼 더욱 불쾌하였다 여기는 여자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길 건너로 마주붙은 네 거리에서 조금 애진 골목 아니기는 하나 두 학교를 상대로 하고 버린 학용품 상점으로는 그야말로 좌처가 좋은 셈이다 원래는 선술집이었다던가 하는 방 한 칸 달린 이 전방을 작년 봄에 8,000원을 월세로 얻어 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앉을 때 국민학교 앞에는 벌써 매점이 있어서 어떨까도 하였으나 여학교만은 시작하기 전부터 아는 선생을 세워놓고 선전도 하고 특약하다시피 하였던 관계인지 이때껏 재미를 보는 편이지 이 장사 속만은 꿀리는 셈 속은 아니다 이번에 두 달 셈을 한꺼번에 들이재더니 또 역시 꿀립니다 그려 우선 밀린 거 한 달치만 받아 가시죠 정례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금고를 땡그럭 열고서 백원짜리를 척척 센다 이번에는 본전까지 될 줄 알았는데 이자 남아 또 밀리니 창사는 깔죽 없이 잘 되는데 그 원 어째 그렇단 말씀이오 하며 영감은 혀를 찬다 저 편에서 만화를 보며 소근거리던 아이들은 교장이라던 이 늙은이가 본전이니 별이니 하는 소리에 눈들이 희둥그려서 건너다 본다 7500원입니다 세 보십시오 그러니 택 한군데야 말이죠 제일 무거운 짐이 아시다시피 기모김내 10만원에 일할 오브 1만 5천원이죠 은행 조건 30만원에 이자가 또 있죠 기껏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자 벌어들이고 앉았는 셈이죠 영감은 옆에서 주인 떼게 하는 말은 기담아 듣지도 않고 골똘히 돈을 세더니 커다란 검정 헝겊 주머니를 허리춤에서 꺼내 놓는다 옆에 섰는 정례는 그 돈이 아깝고 영감의 부둥부둥한 손까지 믿기도 하여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려니까 그래 이달치는 또 언제쯤 들느리까 급히 내가 쓸 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본전까지 해 주어야 하겠는데 하고 아까와는 딴판으로 퉁명스럽게 볼멘 소리를 하였다 만화를 들여다보던 아이들은 또 한 번 이 편을 건너다 본다 보약고 점잖게 생긴 신수가 따는 교장 선생 같고 거기다가 양복이나 입고 운동장의 교단에 올라서면 저희들 또 움찔하려니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자 돈을 받아들고 나서도 또 조르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 설마 저런 교장이 있으려 싶어 저희들끼리 또 눈짓을 하였다 되는대로 갖다 드리죠 하지만 본전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어른이 돈 5만 원 쯤에 무얼 그렇게 시급히 구십니까 정례 어머니는 본전을 해 나라는데 얼레발을 치며 설설 기는 수작을 한다 아니 이자 안 물고 어서 갚는 게 수가 아니겠나요 선생님도 속 시원하신 말씀도 하십니다 정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웃어 보인다 참 그런데 김호김 여사가 뭘 하지 않습니까 그만 일어설 줄 알았던 교장은 담배를 붙여 새 판으로 말을 꺼낸다 왜 뭐라고 해요 장례 보녀는 무슨 말이 나오려는지 벌써 알아차리고 입이 삐죽하여졌다 글쎄 그 20만 원 조건을 대지르고 날더러 예서 받아 가라니 그래 어떻게들 이야기가 기정이 났나요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례는 잔뜩 벼르고 있었던 듯이 모친의 앞장을 서서 가로 탄한다 교장선생 교장선생님 그 따위 경의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건 요나마 우리 가게를 판들어 먹게 하고 말겠단 말이지 뭐예요 음 교장이라니 교장은 별안간 무슨 교장 호호호 영감은 허청 나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저편 아이들을 잠깐 거들떠 보고 나서 글쎄 그러니 빤히 사정을 아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며 말끝을 어물어물해 버린다 이 영감이 해방 전까지는 어느 시골에선지 오랫동안 보통학교 교장 노릇을 하였다는 말을 오김에게서 들었기에 이 집에서는 이름은 자세히 모르고 하여 교장 교장하고 불러왔던 것이 입버릇으로 급히 튀어나온 말이나 고리 대금업에 폐를 차고 나선 지금에 그것을 내세우기도 싫고 더구나 저런 소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창피한 생각도 드는 눈치였다 교장선생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실 게 뭐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받으실 건 그 아주머니한테서 받으십쇼 그려 정례는 또 모친이 입을 벌릴 새도 없이 퐁퐁 쏘아 준다 너 왜 그러니? 모친은 딸을 나물에 놓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벌써 끝낸 말인데 또 왜 그럴구? 하며 말을 잘라버린다 아 그런데 김씨 편에서는 댁에서 승낙한 듯이 말하던데요? 영감의 말 눈치는 김오김이 편을 들어서 이십만 원 조건인가를 여기서 받아내려는 생각인 모양이다 딴소리 내가 아무리 어수룩하기로 제 사폐만 봐주고 제 춤에만 놀까요? 정례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김오김이 이십만 원 조건이라는 것이 요사이 이 두 모녀의 자나 깨나의 큰 걱정거리요 그것을 생각하면 밥맛이 다 떨어질 지경이지만 자초는 정례 보녀가 이 상점을 버리고 나자 장사가 잘 될성 싶으니까 김오김이가 저도 한 몫 끼우고자 자청을 하여 십만 원을 들여놓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고는 그 가지고 들어온 동업 미천 십만 원에 두 곱을 빼가고도 또 새끼를 쳐서 오늘에 와서는 22만 원까지 달라는 것이다 정례 모친은 딴 편을 졸라서 집 문서를 은행에 넣고 천신 망고하여 삼십만 원을 얻어 가지고 부벼 쓰고 당장 급한 것 가리고 한 나머지 이십 이삼만 원을 들고 이 가게를 버렸던 것이다 8천 원 월세에 보증금 8만 원은 그만 두고라도 전방 꾸미고 탁자 드리고 진열대 세채 들여놓고 하게만도 육 칠만 원 들었으니 갖다 놓은 물건이라야 십만 원어치도 못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아이들이 차츰 꼬이게 될수록 찾는 것은 많아가고 점심때 찾는 빵이며 과자라도 버려놓고 쉽고 수실이니 수틀이니 야학교의 수의 재료들도 가추가추 가져다 놓고는 싶은데 매일 신압으로 팔리는 것을 가지고는 미처 무더기 돈을 둘러 빼내는 수도 없는데 짤끔짤끔 들어오는 그 돈 중에서 조금씩 뜯어서 당장 그날그날 살아가야 하겠으니 자연 쫄리는 반에 김오기미가 한달이 걸치자고 덤비니 동업이란 애초에 재미없는 일이거니와 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동업으로 해서 뜯어먹을 것이 무엇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당장에 아쉬우니 5만원씩 두 번에 질러서 10만원 미천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말이 동업이지 이해할 너머에 고리로 10만원 돈을 쓴거나 다름이 없었다 빗놀이에 눈이 벌게 다니는 제 벌이가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하루 한 번이고 이틀에 한 번 저녁때 슬쩍 들러서 물건판 치부채기나 떠들어보고 가는 것밖에는 별로 거두는 일이 없었다 실상은 그것이 생이질이나 하고 불나기같이 덤비는 것보다는 정례 모녀에게는 편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그러면서도 월말이 되면 이익의 3분제 1가량은 되는 2만원 돈을 꼬박꼬박 따가곤 하였다 담보물이 있으면 1할 신용 대부로 1할 오픈 변인데 동업이란 말만 걸고 2할 2할이 안될 때도 있었지만은 샘 속 좋을 때면 2할 이상의 배당도 차례에 오니 오기미 생각에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익이 좀 되려니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별로 힘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가만히 앉아서 2할이면 허구헌 날 삘빌거리고 싸지르면서 긁어들이는 별리돈보다는 나은 셈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여간 올 들어서 미천을 빼가겠다고 하기까지 9달 동안에 20만원 가까운 돈을 벌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정례 부친이 매일 요 구멍가게에서 용돈을 얻어다 쓰는 것만도 못할 일이라고 작년 겨울에 들어서 마지막 남은 땅 떼기를 그야 예전과는 달라서 삼칠째인데다 세금이니 비료니 하고 부담에 얽매이니까 그렇겠지만은 하여간 아버지 전장으로 물려받은 것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팔아가지고 전례 없는 눈이라고 하여 서울 시내에서 전차가 사흘을 못 통할 동안에 택시를 부리면 땅 짚고 기기라 하여 하이어를 한 대 사들여 놓고 택시를 부려 보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사흘 들이로 말썽을 부려 고장이요 수선이요 하는 나중에는 이 상점의 돈까지 하루만 돌려라 이틀만 참아라 하고 만원 이만원 빼내가지고 시치미를 딱 떼기 시작하니 전방의 타격은 의외로 큰 것이었다 이 꼴을 본 오기미는 에그머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올 들어서부터 제비천을 빼내어 가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잘못하다가는 자동차가 이 저자터까지 들어 먹을 판인데 벼랑간 오기미가 빠져나간다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나 십만원을 모아 빼내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거덜거덜할 바에야 집어치우지 겨울 방학때라 더구나 팔리는 것은 없고 쓸쓸하기도 하였지만 오기미는 날마다 십만원 재촉을 하러 와서는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었다 남은 집문서를 잡혀서 이거나마 시작해놓고 다섯 식구의 입을 매달고 있는 터인데 제 발만 쏙 빼겠다고 이런 야멸찬 소리를 할제 정례모녀는 얼굴을 빠니 하였다 세전 보증금이나 빼내고 니게 넘겨버리지 설비한 것 하고 물건 남은 것 얼러서 한 십만원을 받을까 그렇다면 내 누구 하나 지시해 줄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니게 넘기게 해서라도 자기의 십만원 어서 뽑아 가려는 말이겠지만은 어떻게 들으면 십만원에 이 전방을 자기가 맡아 잡겠다는 말둔치인 듯 싶었다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통틀어 맡아가지고 훨씬 확장을 해 놓으면 이 꼴은 안 되겠지만 어디 내가 틈이 있는 몸여야지 이렇게 운자를 떼는 것을 들으면 한 발 들여넣고 한 발 내놓는 수작 같기도 하였다 자동차 동티로 미천을 홀딱 집어먹힐까 보아서 발을 뺀다는 수작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참을 꿀리고 학교들은 방학을 하여 흥정이 없는 이 판에 번연히 나올 구멍이 없는 십만원을 해달라고 못살게 굴면 성가신이 상점을 맡아 가라는 말이 나오고 말리라는 배짱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모녀는 그것이 더 분하였다 저의 자수로는 엄두도 안 나고 남이 해 놓으니까 된 듯 싶어서 솔개미가 까치집 채워들듯이 이거나마 뺏어가지고 저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지만 첫째 이런 좋은 좌처를 왜 놓으려고 누구보다도 정예가 바르르 떨었다 매사가 그렇지 대일성 부르니까 뺏어 차고 앉았지 거덜거덜하면 누가 눈이나 떠본다든 정예 모친은 코웃음치기만 하였다 하여간 이렇게 쫄리기를 반달쯤이나 하다가 급기야 8만원 보증금의 영수증을 오기미에게 담보로 내주고 출자금 10만원은 이랄오픈 변의 기재로 돌라매고 말았다 오기미로서는 매삭 이알 배당의 맛도 잊을 수 없었으나 이왕 상점을 제 손으로 못 휘두를 바에는 이 편이 든든하였던 것이다 정예 모친은 오기미가 가끔 함께 들러서 알게 된 교장선생님의 돈 5만원을 얻어 가지고 계약초부터 찌부러져 가던 상점에 만화책을 다시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땅 떼기는 자동차 바람에 날려 보내고 자동차는 수선비로 녹여 버리고 나니 상점에서 흘러나간 7,8만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떼 버렸고 그 보충으로 짊어진 것이 교장의 빚 5만원이었다 점점 더 심해가는 물가에 뜯어먹고 살아야는 하겠고 내남 없이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라도 덜 사겠지 더 팔리지는 않으니 매사 두 자국 세 자국의 별리만 꺼가기도 극란이었다 그러고 보니 자연 좋지 못한 감정으로 헤어진 오기미한테 보낼 별리가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8만원 증서가 집 문서만큼 믿음직 하지 못하다고 기어이 일할 오픈으로 떼를 써서 제멋대로 내놓은 것이 더 얄미워서 어디 네가 그 이자를 긁어다가 먹나 내가 안 내고 백이나 해보자 하는 패심도 정례 모친에게는 없지 않았다 이는 역시 제가 좀 과하게 하였다고 뉘우치던지 또 혹은 8만원 증서를 가졌느니 많지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별로 들리지도 않으려니와 들러서도 별리 재촉은 그리 하지 않았다 도리어 정례 어머니 편에서 별리가 밀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고 그 끝에 이 여름방학이나 지내고 계약처에 한몫 보면 모두 내리다마는 원체 일할 오부야 과한 것이요 그때 형편에는 한 달 후면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곧 갚겠거니 해서 아무려나 해둔 것이지만 벌써 벌써 2월서부터는 여덟달이 됐으니 무슨 수로 그걸 다 대우 일할씩만 해도 8만원이 구려 어이구 한 번만 깎읍시다 하고 슬쩍 비춰보면 오기미도 그럴싸한 듯이 아무려나 좋도록 합시다 그려 하고 웃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던 것이 개학이 되자 이달 들어서 부쩍 재촉하면서 일할 오부 여덟달치 별리 12만원 아울러서 22만원을 이 교장 영감에게 치러달라는 것이다 급한 사정으로 이 영감에게 20만원을 돌려 썼는데 한 달 별리 일할에 2만원을 얹으면 꼭 22만원 부리가 맞으니 샘치기도 좋고 마침 잘 되었다고 싱글싱글 웃어가며 조르는 오금이에 늙어가는 얼굴이 더 모지러 보이고 얄밉상스러워 보였다 마치 22만원 부리를 채우느라고 그동안 여덟달을 모른척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 같다 정례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오금이에게 소가 넘어간 것 같아서 분하였다 그러나 분한 것은 고사하고 이러다가는 이 구멍가게나마 들어 먹고 집 한 채 담은 것마저 까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하면 가슴이 가슴이 더럭 내려앉는 것이었다 소학교 적부터 한 반에서 콧물을 흘리며 같이 자라났고 동경 가서 여자 대학을 다닐 때도 함께 고생했던 오김이다 다 더구나 더구나 제가 내놓는 10만원은 한 푼 깔죽도 안 내고 20만원 가까운 돈을 벌어 주었으니 아무리 눈에 돈 동록이 스럽기로 제가 설마 내게 일할 높은 변을 다 받으려 들기야 하랴 한갑절 얹어서 16만원쯤 해 주면 되려니 하는 속셋만 치고 있던 자기가 어리석다고 혼자 어이가 없어 실소를 하고 말았다 그런 15 6만원이기로 한꺼번에 빼내는 수도 없으니 이번에 별리 6만원만 마감을 하고서 본전은 5만원씩 두 번의 값자는 요량이었다 집안 식구는 조밥에 새우젓 꽁댕이로 우겨 대더라도 어떻든지 이 겨울방학이 돌아오기 전에 그 안이 꼬운 오김이 조건만이라도 끝을 내고야 말겠다고 이를 악무는 판인데 이렇게 둘러대고 보니 살겠다고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는 놈의 발목을 아래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 맥이 풀리고 사는 것이 귀찮게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평생 평생에 빚이라고는 모르고 지냈는데 편편히 노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노릇이라 은행에 30만원이 그대로 있고 오기미에게 22만원 교장 영감에게 5만원 도합 57만원 빚을 어느덧 짊어지고 앉은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이 오고 앞이 캄캄하여 양재물이라도 먹고 싶은 요사이의 정리의 어머니이다 하여간 제게 십만원 썼으면 썼지 그걸 못 받을까봐 선생님을 팔고 선생님더러 받아오라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죽게 돼도 제게 떼먹히지는 않을 거니 염려 말라고 하셔요 정리의 어머니는 화를 바락대었다 해방 덕에 빗놀이를 시작해가지고 돈 백만원이나 착실히 잡았고 깔려있는 것만도 백만원 이상은 되리라는 소문인데 이 영감에게 20만원 빚을 쓰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못 받을까 애도 쓰이겠지만은 12만원 별리를 본전으로 돌라매어 넣고 별리의 새끼별리 손주별리까지 우려먹자는 수단인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10만원에 일할 오픈이면 1만 5천원밖에 안 되나 20만원으로 돌라매어 놓으면 일할 변만 해도 매삭 2만 2천원이니 7천원이 더 붙는 것이다 그야 내 돈 안 쓴 것을 썼다겠소 깔려만 있고 회수가 안되면 피차 돌려도 쓰는 것이지만은 나 역시 한 자국에 20만원씩 목에 내놓고 오래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영감은 영감은 무척 생색을 내고 이 편 사정은 보아서 석 달 기안하고 자기 조카의 돈 20만원을 돌려주게 할 터이니 다시 말하면 조카에게 20만원을 일할로 얻어줄 터이니 우수리 2만원만 현금으로 내놓고 표를 한 장 써대라는 것이다 오기미는 이 영감에게 미루고 영감은 또 조카의 돈을 돌려 쓴다고 표를 받겠다는 꼴이 저희들끼리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요컨대 석 달 기안의 표를 받아 놓자는 것이요 그 사품에 7천원 별리를 더 받겠다는 수작이다 특별히 일할 변인 대신에 석 달 기안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무슨 개교 속인지 알 수가 없다 석 달 동안에 20만원을 만드는 재주도 없지만은 석 달 후면 마침 겨울 방학이 될 때니 차차 꿀려 들어가는 제일 어려운 고비일 것이다 정례 어머니는 이 연놈들이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 짜고서들 못살게 구는 것인구 하는 생각에 한바탕 들이대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선생님께 쓴 돈 아니니 교장선생님은 아란 곳 마세요 오기미도로 와서 조르든 이 상점을 떼메어 가든 마음대로 하라죠 하고 딱 잘라 말을 하여 쫓아 보냈다 그 후 그 후 그은 일주일은 오기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정례 정례 모녀는 빠딱 들이면 말수도 부족 부족하거니와 악의 다툼하는 것이 싫어서 그날 그날 소리 없이 넘어가는 것이 다행하나 어느 때 달려들어서 또 무슨 조건을 내놓고 졸라댈지 불안은 한층 더 하였다 응 마침 잘 만났군 그런데 그만하면 얘기는 끝났을 텐데 웬 세도가 그리 좋아서 누구를 오너라 가거라 하고 아니꼽게 야단이야 정례 모친이 황토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열 틈에 끼어 섰으려니까 이곳으로 향하여 오던 오기미가 옆에 와서 딱 서며 시비를 건다 바쁘기야 하겠지만 좀 못 들을 건 뭐고 정례 모친은 오기미의 기색이 좋지는 않아 보이나 실없는 말이거니 하고 대꾸를 하며 열에서 빠져 나서러니까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이야 넌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턷새로 남의 돈을 무쪼같이 떼먹으려 드나 부담하는 김오기미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아 원체 원체 예쁘장한 상판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는 폼이 어려서부터 삼십 년 동안이나 보던 오기미는 아니다 전부터 전부터 내 영감은 어째서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며 육십이 넘은 아버지가 든 영감 밑에 쓸쓸이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춰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섰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팍팍 웃는 통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건 무슨 객설이야 하며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두은 늙은 영감에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구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인연의 돈을 먹겠다는 너같은 의리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봐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싼 별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령 같은 배짱 아니고 뭐야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빚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 되냐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말야 정리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앉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례 대신 부인께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버려 들겠다든 하며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모여드는데 정례모친은 생전에 처음 경험당하는 이런 봉욕이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꼭 매어 올랐으나 언제까지나 이러고 섰다가는 예서 더 부순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어 옆 골목으로 줄다림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제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열일곱까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돌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사십전에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담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은 중늘근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열분 얼굴 단장에 번들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때 유한마담으로 알 것이지 설마 일할 일할 오픈으로 아기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그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은 오기민은 빈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락이 같이 덤빈 것이다 증경 도지사여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에 취재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으로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죽이나 하기 전에야 의뢰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땜에 오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직한이며 땅 섬직이나마 몰수당할 것이니 비록 자식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상하 상하 식소를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은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오기미는 정례 모친이 혼줄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뿌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는 이 길을 셀룩하며 비웃고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 할 것도 없지만은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뭉치고 비비 꼬이던 것이 확 풀어져 쓰러지고 피가 지대로 도는 것 같이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렇게 뭉치고 비비 꼬인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오기미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이십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벼르기는 하였지만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터세냐 무엇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의 정의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늘 하던 오기미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민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오기미도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음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이 짜증이 나고 정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는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내년이면 공과대학을 나오는 맏아들의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놓았고 남편은 번둥번둥 돌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쓰고 자동차로 땅 떼기는 까불었을 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 곳에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8, 9, 4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도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은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우인들인가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하면 쭉쭉 뽑아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위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불었고 저희만 잘된다는 것에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인연 천연을 붙이며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었는지 모른다 오기미는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 이제는 딴소리 안할 거에다 내일 가서 표라도 받아다 주시오 하고 일러놓았다 오늘은 아기를 지어 주시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로 의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들러실 줄 모르나 김오기미가 그렇게 대단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세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엘렌 케이의 숭배자여 하던 그런 오기미가 동양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고 나서면 세상이 모두 돈잎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 바라고 이런 구멍 가게에 나와 앉았는다 불쌍한 신세이지만 난 오기미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듣기에 좀 계란 적습니다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 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 처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안당 아니고는 바말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기미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 그따 그 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 버려 두 해 주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 원 표에 2만 원 현금을 얹어서 오기미에게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정리의 모친은 그 후 두 달 걸려서 교장 영감에 5만 원 돈은 갚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 말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는가 하였더니 교장의 딸 내가 들어앉았다 상점을 내놓고 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새 속을 따진 데야 죽은 아이 기만져 보기지 별 수 없지만 하여튼 20만 원에 석 달 별리 6만 원이 또 늘어서 26만 원인데 정리의 모녀가 사글세 보증금 8만 원마저 못 찾고 두 손 털고 나선 것을 보면 그 8만 원을 아끼고 남은 18만 원이 전방의 설비와 남은 물건 값을 치른 것이었다 물론 오기미가 뒤에 앉아 맡은 것이나 권리값으로 5만 원 더 얹어서 교장 영감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오기미는 좀 더 남겨 먹었을 고시로돼 교장 영감이 그 돈 받아내는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5만 원 얹어 먹고 말았고 또 교장은 이북에서 내려온 딸 내에게는 꼭 알맞은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애초부터 침을 삼키고 눈독을 들이던 것이라 이 상점을 손에 넣으려고 애도 썼지만은 매득하였다고 좋아하였다 정례 모녀는 1년 반 동안이나 죽도록 벌어서 죽수어 개 좋은 일을 한 셈이라고 절통을 하였으나 그보다도 정례 모친은 오래간만에 몸이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겠으나 몸살 감기에 우라가 터져서 그만 옮겨 누운 것이 반달이나 끌었다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오김미 돈쯤 먹자고만 들면 삼사십만 원쯤 금시 녹여내지 가만히 있어요 정례 부친은 알른 마누라 옆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였다 오김이 돈을 먹자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재주로 마누라는 말리는 것도 아니요 부채질하는 것도 아닌 소리를 하였다 김오김이도 요사이 자동차를 놀려보고 싶어 한다는데 마침 어수룩한 자동차 한 대가 나섰단 말이지 조금만 참아요 우리 집문서는 아무래도 김오김 여사의 집으로 찾아가고 말 것이니 하며 정례 부친은 알른 아내를 위하여 뱃속 유하게 껄껄 웃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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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